아이오셋 스텝셋 정나인 정품복 30분 활림산을 진손드립니다 구빈키들에게 많은 정보 부탁드립니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담빛습니다 오늘 먹어볼건 롭데마트에서 구입한 튀김 제품인데요 조개살 야채튀김, 레몬크림, 새우, 버섯, 야채튀김, 오징어, 야채튀김 해서 990원씩 판매가 돼서 구입을 해봤습니다 이쁘지 않게 생겼는데 990원이 되어있구요 자 한번 뜯어서 먹어보도록 할까요 자 레몬크림, 새우부터 먹어봅시다 자 이렇게 해서 요것도 튀긴거죠 튀긴거에다가 뭐 레몬 뭐 레몬향이 나는건 아니고 뭐 튀김향이 살짝 나는정도인데 다새우가 아니구나 껍질이 좀 두껍구요 생각보다 새우는 좀 작아서 레몬크림, 새우는 조금 가성비는 아쉬운 느낌이 들기도 하네요 문제는 나머지들이 지금 가격이란다 이름이 애매한데 요게 아마 버섯인가? 고구만가 요게 아마 조개살이겠죠? 조개살이고 이게 조개살인가? 자 이렇게 되어있는데 물론 바로 먹지 않아서 바삭한건 좀 아쉽긴 하겠지만 요거 하나 먹어보면 알겠다 요게 조개살인거 같구요 자 요거 한번 먹어봅시다 약간 좀 패스츄리 방식으로 약간 여러겹 튀김 느낌이어가지고 바삭함이 조금 살아있긴 한데 물론 뭐 튀김 튀겨서 바르먹는 그런 바삭함은 없는거 같구요 야채튀김 있잖아요 고구만 좀 약간 두껍게 튀긴 다음에 위쪽에다가 조개살 같은거 올려놓아서 만든 제품 되겠습니다 자 또 먹고 이건 오징어 같죠? 방식은 같은데 위에다가 요거 하나 정도만 더 올렸네 그냥 오징어를 올리든지 버섯을 올리든지 자 그런식으로 되어있구요 그냥 뭐 맛은 일반적인 뭐 그냥 야채튀김이랑 비슷한 느낌인거 같아요 물론 이제 그 바로 튀겨서 먹는게 좋긴 하지만 이렇게 눅눅해 조금 아까 바삭했는데 이건 좀 눅눅한 느낌이구요 이것도 아 제품따라 좀 튀긴시간이 잘 수가 있겠다 바로 튀긴 제품도 있을거고 따뜻한거는 없긴 하지만 좀 튀긴게 몇시간 된 것도 있고 뭐 바로 튀긴 것도 있을테니깐 그걸따라 다르겠네요 배운 버섯 들어있는 부분 자 이렇게 해야겠는데 이거 뭐 약간 도넛처럼 튀겼네 그쵸? 안에 구멍들여있어가지고 안쪽에서 다 튀겨져있어가지고 이것도 바삭하면 잘 살아있구요 야채튀김이 있긴하지만 어떻게보면 그냥 튀김가루 먹는듯한 느낌? 이게 뭐가 깠어 그렇게도 들을 수 있는 제품이니까 관심있으신 분들은 전만 뒤져보시는거 좋을 것 같지만 그냥 일반주 개인적으로 봤을때는 그냥 저도 아니야 재래시장같은데도 판매되는 그런 바로 튀긴거 있잖아요 그거를 맛있게 튀겨드시는게 좋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네요 기름덩어리다 자 아시는 참고해보시구요 오늘도 즐겁고 행복한 하루 되시기 편하게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구독하고 추천해주세요